아아... 야 이거 진짜 개존잼 와 미쳤어요 게이임 자아 이번에 해볼게임은 블레츠펄미니 줄여서 BPM이라는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이번에 출시한 FPS 로그라이크 리듬 게임이에요 아 그냥 재밌어 보여서 나 녹화 안하고 한번 플레이해봐야지 하고 가지고 와봤는데 잠깐 플레이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바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게 장르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? 제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친절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즈와 하드밖에 없어요 로그라이크 게임이니까 이즈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와 나 이렇게 신박한 게임 진짜 처음 봤다 자 부금이 굉장히 흥겹죠? 지금 가운데 에임이 계속 이렇게 가운데로 좁혀지고 있는데 저걸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쏘실 수 있습니다 박자를 이상하게 어거지로 막 연타하면은 안 나가요 이렇게 총알이 장전 또한 부금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가운데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상점이 있더라구요 상점 맞아? 던전인데? 저도 방금 막 시작해서 잘 몰라요 이렇게 방 하나씩 들어가서 클리어를 하고 보상을 얻고 로그라이크 게임의 전형적인 플레이 방식이죠 가봅시다 던전을 들어와버렸을때 던전을 들어와버렸을때 아 이런 상자는 열쇠가 필요하네요 열쇠를 어디서 썼지? 아야아 이걸 맞네 아 이걸 잡고 봤네 피좀 채워줘요 어 얘한테 돈주면은 스피드업이 되네 여러분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제가 똥을 좀 많이 싸는거일 뿐입니다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게 FPS게임인데 사거리 사거리 제한이 있어 너무 멀리서 쏘면 안맞더라구요 어 여기도 뭐가 있네요 개미지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스펙업이 되는군요 오케오케 이제 한 대만 맞으면 죽지만 난 죽을 수 없어 지금 코인이 다섯개니까 상점에 들어가서 사 상점이 아니라 벵크 어 귀여워 뭐야 아 여기에다 돈을 넣는건가? 어차피 전 곧 죽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에다 정립해놓고 나중에 꺼내서 쓰겠습니다 약간 아이작이랑 비슷하네요 그죠? 아아 여기가 상점이네 아아 여기에서 포션파네 저렇게 그 엔젤링이 있는 친구들은 우호적인 NPC같아요 맨 처음 봤을땐 못쓴 줄 알고 막 겁나 쐈는데 안죽더라고 괜찮아 깔끔하게 죽자 방을 다와버렸네 이번엔 여기로 가봅시다 오 뭐야 이거 인피니티 암호? 총알이 무제한이 됐어 일단 가보자 훨씬 편하네요 아니 아니 아 총알이 무제한이면 뭐해 맨날 맞아서 뒤지는데 다시 해보자 아 바로 던전 시작이네 리스타트 누르면 오 상자가 무려 3개 근데 열쇠가 없어 나 아 열쇠가 은근 희귀한가 보네 이거 때문에 보상 못먹는게 너무 많잖아 어 여기 은행 있네 야 은행에서 바로 돈 찾아가자 오원 으흐흐흑 왜이렇게 부들부들 어려 으흐흑 왜이렇게 부들부들거려 이제 박자 아니 박자가 아니라 박쥐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겠어 이게 사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서 안전하게 쏠려고 하면 애들이 안 맞더라구요 어? 여기 상자방이야 어? 여기 상자방이야 어? 여기 상자방이야 어? 여기 상자방이야 이거 못 여는거 아니야? 아잇! 좀 열쇠 아 박자감 너무 좋아 어 이게 보스전이네 가보자 어어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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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려워 와, 이게 영역 절반을 공격해요 와, 근데 저게 피하기가 은근 어렵네 아 근데 진짜 재밌다 게임 진짜 계속 할 거 같은데요? 아! 그러고 보니까 나 돈 찾은 거 다 날렸네 캬~~~ 야 이거 진짜 고인물들이 플레이하면은 진짜 간지 미치겠다 와, 오원을 주네? 이건 뭐야? 아 여기도 그냥 상점이야? 포션상점이 이렇게 생겼구나, 미니배배 이거 고인물들 나오면 진짜 간지 개닥살라겠네 와 열쇠 드디어 나왔어 저 모루표심 뭘까요? 강화인가? 아.. 무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구나 바꿔볼까요? 너무 기본무기만 썼다 그지? 한번 좀 바꿔보자 오오오오 아하하하하 토닥토닥 와 뭔가 멋있어 잠시만요 일일이 장전해야 돼요? 그래 간지나게 좀 해보자 오 얘네 한방이다 이건 뭐야? 러그업 이런거 스펙 다 일일이 업그레이드 잘 해야겠지? 와 열쇠 개들 데미지가 확실히 좋아 크.... 아 너무 멋있어여 으... 너무 멋있고 재밌어 으 겨우 그래 다시한번 붙어 보자. 쓰레기야 덤벼 오! 와 잡았어 아하하하하하하하 와아 야 이거 진짜 개존제임 와 미쳤어요 게임 와아아아 이건 뭐야 클립업 탄창 증가네 일곱발 이게 이제 다음방으로 넘어가는거고 다른 맵 다 둘러보고 옵시다 이거 안 열어봤었잖아 그지? 배틀라이온 쿨다운 리덕션 아 반동 감소인가? 애초에 이거 반동이 없는 게임이지 않았어? 어 쓰러져있어? 프리시즌이 뭐죠? 오오 돈주니까 얘도 여기에 이거 생겼다 얘도 데미지업 와아 진짜 이 게임은 미쳤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죠? 와아 정신을 못하겠네 아 나 보통 그냥 일반 게임할때도 리듬 겁나 타면서 하잖아 와 근데 이건 진짜 리듬을 타야지 할 수 있는 게임이잖아 와 이건 나를 위한 게임인데? 헐 홀드 투 대쉬 아 이거 대쉬해도 돼? 어어 회피했다가 이거 꾹 이러고 있으면 대쉬가 되네요 어디 보자 턴블웬 파이어링 아 이거 한글 정말되면 진짜 좋겠다 뭔데 이게 뭔 뜻인데 쏘고 있을 때 뭐가 된다는데 어? 바로 보스방이 있는데요? 보스보? 저거 좀만 더 놀자 에어아아니 너무 좋아 진짜 딱 다 처리하고 장전 이게 안맞네 이게 안맞네 어 얜 누구야? 얘 뭐죠? 아무런 설명이 없네 어? 어? 기왕 넣은거 다 넣는다 오! 어? 나 방금 뭐 받았어?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 항아린가봐 아! 이건 뭐야 오오오오! 으하하허 방언효과 상! 상점이 아니라 은행이구나 돈좀 넣어놓을까 아니야 나 지금 잘되고있어 계속 갈래 와 잠시만요 나 피가 아 패턴을 모르니까요 어렵네 야 지금이라도 돈 다 넣어놓자 아우 이제 바로 보스방이네 아 근데 여기 포션방이 있어 얼마야 50 50 둘다 코인 4개네 찾아올까요 좀 더 즐길까 아니면은 보스방에서 한 대 맞고 죽을까 노이트 도전 가자 뭐야? 나 기둥 뒤에 숨었잖아 저거 어떻게 피해 어떻게 피하노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